지금 카니 커피 간다고 외장 마이크 들고 좀 찍고 있는데 잘 담기겠죠? 저 사람이 과연 어디로.. 어? 엠스 릴어 어? 소리 난다 에이! 왜 이리 가요? 리얼 사이드 가요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요? 지금 뒤에 뭐 하는거지? 뭐하는거지? 타이틀 와 퍼포먼트 두 대 있어 나갈 때 재밌겠는데 아니네 이거는 짭.. 짭포네네? GT3 어 이건 뭐지 레이스 버전인가? 와 выступ니다 아 그래요 네 아 следующий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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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오! GT2 RS 간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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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T2 RS 가고 있어 왜 이렇게 조용해져서? 들어간다 이 지각색은 뭐야? 지각색은 뭐야?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? 뭔가 오는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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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배고프니까 빨리 들어가야겠어요. 빠이.